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일단... 기본 양꼬치 여기 들어 한 개 정도면 돼? 어 한 개 사무야 한 개 8,900원 정도 하거든 야 이런 거는 한 무지 안겠나? 양갈비 소... 소니드가 뭐지? 소니드 아무튼 소니드 저희는 일단 맛을 모르는 상태니까 먹어보고 추가 주문을 할 생각으로 먼저 소량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뭐 먹는 사람마다 미니콘 추천하니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양꼬치 큰 게 아니거든? 나도 수렁입니다, 도시키지 이렇게 기계로 하면 안 되고 빙천 맥주 빙천 맥주 빙천 맥주 양꼬치기 빙천 어울듯이 맥주 괜찮이다 아이가 안으면 맛있겠다 빙천 맥주 양꼬치 이렇게 고추빵 한다른? 깨끗하네 고추빵은 약간 다 돼? 오우 괜찮다 아깝다 오우 진짜 단순 고추 week 어이 다왕 아유 맛있다 한국에서 양꼬치를 많이 안 먹어서 공부를 할 수 없네. 나는 이거 내면 좋겠다. 맞나?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? 양팥도 먹는 거야. 맛있어.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생거리에서 찍어도 생거리. 생거리에서 찍어도 생거리. 생거리에서 찍어도 생거리. 생거리에서 찍어도 생거리. 다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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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지. 아니, 마늘이 안 보인다. 나는 마늘 보인다. 아,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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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갈비 한 번 먹어볼까? 자, 찍어가. 개운하다. 와, 진짜 개운하다. 진짜 유납니다. 역시 미산이 맛있다. 무슨 식사? 공평팽이지? 종이버섯두이랑. 노말, 노말. 얘, 요거는 노말이랍니다. 양념이 너무 많이 돼있네. 은하구는 제일 맛있는데. 아까 메뉴판에 이게 따볶이는 안 돼있었다. 장소시 돼있었다. 돼있었다. 맛있는데, 나도. 양념이 너무 안 진한. 위에는 살짝 마늘 가진. 그리고 간장믹스가 아닌데. 안 먹어본 간장은 아닌데. 굉장히 한국 스타일 간장은 돼있었다. 배고파서 점심 없이 먹었는데. 일단 고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더 납니다. 양갈비도 아까도 나고. 양포스도 나고.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. 오늘한테 신선한. 그렇지. 그렇지? 하지 마, 이 개새끼야. 이게 국기가 좀 불편한거다. 가만히 하면 좀 돌아가지. 또 손은 다 들어가질까? 와, 느낌부터가 굉장히 영원한 느낌이네. 진짜. 소고기엔. 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. 역시 손은 손해. 야. 나 양포스도 나오지 마. 니가? 고소사이다. 고소사이다. 와, 육즙이 많아. 왜 이렇게 해야겠는데? 나 진짜 그거 하나 먹고 싶다. 진빵. 진빵도 있어. 진빵 보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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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끼라. 양포시 앵. 생빵 거인야야. 한 개 더 추가야. 그냥 안에 뭐 손에 들리는 건 아니네. 생진빵이 갖다 갔어. 그냥 빵. 오, 우수? 오오오오오. 또, 또, 또. 눈깃증 난다. 노릉노릉하기만 이렇다. 다른 것보다 제일 궁금합니다, 이게. 형 뭐 안 찍어먹겠지, 맞지? 아, 응. 그걸 또 절묘하게 또. 알간다, 아이고. 오, 진짜 몰랐다, 너 찍어먹는 거 맞지. 눈치준 거야, 아이고. 찍어먹는 거 없는 거 같냐. 음, 맛있다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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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모르겠다. 닭빵. 딱 은한 맛으로 먹는... 김밥. 그냥 먹어봐. 그냥? 진짜 이거 하면 어떨까? 얘가...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. 오빠. 이거 그냥 좋은 거 같아. 그럼 쓰면 좀 이상합니다 말한대로 뱅빵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불이 죄송합니다. 아카시아만 나는 그거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그냥 먹을 거 같아 오늘 무조건 편하게 시킬 거 같아 여기서 그냥 뭐 맞머리를 짓자면은 아쉽네요 그리고 체인점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양꼬치 낙계로 그냥 시킬 수 있거든요 밥 다 먹고 간단하게 술 한잔 먹으러 이렇게 와가지고 낙계로 시투문하고 먹으면 아주 잘 쓸 거 같아 아 진짜 왜 참 부럽게 하네 여기가 세 개 테마 기행이냐 여기가 걸어서 세 개 쓸 거네 이게 망국이야 여기가 망국이란다 와 야 수식 올라오네 아 아우츠 음 아우츠 대중 저희는 뭐 오늘 맛있었던 메뉴로 한 두 개 정도 됐었고 엠벤 첫 식사 풍무꼬치 헛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는 요새 풍무꼬치 헛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무꼬치 헛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무꼬치 헛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무꼬치 엔 오후 야 21,000원 위험하긴 위험하다 진짜. 두덩 11,000원. 11,500원 이거. 스물일곱살. 갱망진 간다고 물어봐. 아... 아줌봐요. 피시방? 응. 형 가보자. 개 빌꺼 가도 되나? 파이팅. 은색. 어우. 서어? 피시방이 궁금하긴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